돈이 든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하면 안 되죠. 궁금하면 500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맞았어요. 네, 일단 저희 반도체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마감시황 방송을 하는데 어제 시장 괜찮을 것 같다고 괜히 얘기를 했다가 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저는 어제 오후에 주요 이슈들은 거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어제 유럽장 보고 저도 사색이 됐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단 하나의 요인은 결국 은행의 리스크가 전의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미국의 은행 리스크는 크게 전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제 이제 CS 쪽에 사우디의 자금 지원 중단이라든지 이런 뉴스 그리고 CS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권에 몇몇 개 더 큰 은행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럽장을 좀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당국들의 발빠른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며 국내 증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시장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수의 상단을 크게 열어둘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다만 50BP 우려 때문에 빠졌었던 리스크는 25BP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흐름이었고. 그럼 어떠한 종목군별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제 시장 흐름을 봤듯이 결국은 성장주 반등이 세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주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연지 정말 오랫동안 잊혀졌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섹터 내에서의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시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흥분하지도 그렇다고 공포에 침몰될 필요도 없다는 말씀. 신중하게 봐야겠네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요. 어제 정부가 2026년까지 민간투자 55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 해당되는 6대 첨단 산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비중이요. 압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 2차전지 포함되어 있는 미래차 그다음이 DS플레이입니다. 2차전지 따로 있네요. 미래차하고 2차전지. 여기는 수소차랑 여러 가지 다른 차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 그래프의 한 퍼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내용이고요. 단일로 봤을 때는 최대 단지입니다. 클러스터를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시사점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글로벌 리슈어링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했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겠죠. 중국 제외하고 증가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쪽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당잠사에서도 체크해드렸고 어제 이 시간, 뉴스 시간에도 이 내용 그대로 또 체크해드렸는데요. 요즘에 반도체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 안에, 패밀리스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AI 등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더라고요. 디자인 하우스에 해당되는 기업 이 세 개 어제 아침부터 체크해드렸는데 오늘 세 종목 다 급등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당잠사 때 같이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패밀리스죠. 패밀리스가 시스템 반도체고 여기에 디자인 하우스가 포함되고 앞서 체크해드린 세 종목이 또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절대적으로는 550쪽 하면 매우 커보이고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거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파운드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 정도의 투자는 계속해서 해왔어요. 물론 이제 더욱더 집중도를 가진 미래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가져간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분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하다는 관점이세요? 혹시? 과하다기보다는요. 워낙 반도체 섹터들, 특히 소부장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뉴스 소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번에 나와서 한번 피력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오히려 이거는 국내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특별법 아직까지 계류가 되고 있는,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긴 한데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과연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의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나왔었던 이 뉴스와 함께 오늘 반도체 업종분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업종의 반등,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재고의 축소, 그리고 추나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재고 비율의 하락과 단가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1분기의 눈높이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도체 섹터 내에 전반적인 부담감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분들을 그래도 항상 관심권에 둬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삼성전자 그러면 6만 원 밑에 못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사이클이 좀 깊고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재 부품 쪽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견고한 실적을 올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말씀 주신 이러한 반도체 설계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IP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내에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좀 집중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건 자제할 필요는 있으나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는 말씀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종목까지 좀 체크해 주신다면? 네.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탄력도 자체를 봤을 때 사실은 소재 부품 쪽이 탄력도가 훨씬 더 큽니다. 소재 부품. 그래서 사실 오늘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2차 현지 전구체 관련된 이슈로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전구체, 하이케이 전구체를 하는 회사거든요. 선당공정에 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전구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 쪽에서는 소모성 부품,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원익 QNC나 아니면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그룹주, 하나 머티리얼즈 사실 이 두 종목은 예전부터 좀 말씀을 주셨어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회성 이슈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과 앞으로의 턴하는 업황의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안 짚어볼 수도 없고 요즘 2차전지 빼고는 시장 논하기가 좀 어렵죠. 에코프로 시총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매도 따라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한 질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1년 사이에 그 전에 저점과 대비했을 때는 주도주의 자리는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만 지금 330% 넘게 급등을 한 기업입니다. 330% 오르면 만약에 만 원이었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만 3천 원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가는 종목을 매일매일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에코프로를 바탕으로 한 2차전지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유럽의 원자재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틀 밀려서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뉴스로 전환되고 나서 과연 배터리 업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좀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이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이지만 이 두 개의 기업이 쉬는 동안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자금이 여기에 쏠려있다가 확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2차전지 섹터가 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포스코케미칼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급등했었던 몇몇 개 기업들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하는 기업이고요. 전사명이 E&D. 그렇죠. E&D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럴즈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의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 의견을 드리기가 만만치 않고요. 결국은 종목군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기업 쪽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는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동종 섹터 내에서 즉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좀 쉰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쪽으로 이런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한 교체 매매 혹은 주가가 만약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한 부분 쪽에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쪽에 내 모든 자산을 급격히 집어넣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현재는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분산하시던가 아니면 비중을 좀 적게 적게 대응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가 여전히 주도주임에는 틀림없지만 비중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각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이 정말 로봇의 진심인 모양이에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매입을 하면서 15%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어제는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인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더니 배터리, AI, 로봇 이런 쪽이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새 먹거리로 각 대기업이 로봇 산업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국면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도 이제 아마 뉴스가 6시경 그때 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 마치고. 늦게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밸류체인 쪽에 지분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14.99%까지 확보를 했고요. 지분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인에 대한 지분의 콜옵션도 걸어서 우선 매수권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이제 다 가져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지만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을 인수를 한다? 지분 인수가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까지 가져오는 인수를 한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례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해외 쪽에서 몇 조원짜리의 회사를 인수한 적은 있지만은 많죠. 그런 적은 이런 기억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로보틱스업을 굉장히 진심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부터 로보 사업을 많이 했었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의 최근 감속기 기업의 지분 인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은 모두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삼성, 두산, LG. LG.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제가 로봇주의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반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이제 생산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열심히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부분 쪽에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생산 불안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노동력 늘리고 그리고 더욱더 생산을 많이 해라. 이러한 부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요. 선진국, 자국으로 이제 생산시설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국내 로봇 산업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적 잡히는 게 산업용 쪽이랑 부품?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가장 이제 그나마 로봇 사업 쪽에서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SPG 정도? 뭐 두산 로봇틱스는 아직 상장사는 아니니까요. SPG 정도가 연간 기준으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실적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2, 300억 정도의 이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봇틱스 제가 아까 시가총액 보니까 1.9조원 정도 이렇게 시가총액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벌써 2조원 가까이 되나요? 네. 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BEP에서 조금 흑자 올해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실적은 더 좋아질 거지만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강력한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 돈 못 벌어서 주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로봇주들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2차연지 관련된 투자 의견과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금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계적인 매도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로봇주 쪽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결국은 뭐 항상 저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1등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구나 소재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잘 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기업들까지 관심권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세 종목의 공통점 부품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